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발의 최후의 이야기 2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의 최후의 왕 대인선, 그가 왕위에 올랐을 걸로 추정되는 대략 906년 전후의 국제정세를 알아봤죠. 발의 최후를 이해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 907년 당이 몰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하를 놓고 쟁패하게 되었고 그런 때에 대인선이 해필왕이 되었다. 기존 거대한 나라가 없어지는 시기,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타이밍이죠. 이때 발의 왕 대인선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했냐, 나름 상당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주전충의 후량에 바로 사신을 보내요. 당 멸망 후량 건국 얼마 안된 907년에 후량의 왕자 대소순을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대처 빠르죠. 그 다음에는 908년 한 번 더 보내요. 이번엔 이런 인물들을 보내고 거기서 자귀도 받아옵니다. 주구장창 보내요. 9년, 11년, 912년에는 발의 왕자가 주전충한테 선물로 은그릇도 받아옵니다. 흐름에 맞추는 외교를 했다. 시대적인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럼 또 하나의 세력, 거란 야율 아보기, 여기는 어떻게 했냐. 이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해낸 아보기는 당이 망한 문제의 907년, 자신도 거란에서 최유력 인물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916년에 대요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럼 당을 망하게 한 후량은 뭐 그렇고 이 솟구치는 거란 요에 대해서는 대인선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 요 권국 후 얼마 안 된 918년에는 여기도 사신을 보냅니다. 대인선이. 좋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대인선은 당 몰락 후 최유력 세력들로 떠오르는 양자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일단은 잘 지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문제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전충, 아보기 두 사람의 철천지 원수인 도관용, 이극용의 아들 이존욱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 당나라를 멸망시킨 주전충 세력이 당시 주전충에 포위돼서 세상을 뜬 이쪽 이극용, 이존욱 세력보다 당연히 훨씬 강했죠. 대세는 후량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대인선이 잽싸게 후량으로 통교를 한 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존욱이 그야말로 역대급 인물이었다는 거죠. 좀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을 때 일단 세력 자체부터가 이쪽보다 약했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만 아니라 양쪽으로 더블팀 원수를 지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죠. 사실 더블이 아니고 트리플팀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도관룡의 마지막 화살 그게 세 개 아니었습니까? 도관룡, 이극용을 참패시킨 또 한 명의 배신자, 유인공 부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트리플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셋이 그 유인공한테도 이극용 아버지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만만치 않은 상태들이기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무나 엄청난 과업을 이제 남겨주고 간 거죠. 불과 24세 청년에게. 그런데 이런 군벌의 특징이 리더가 사라지고 나면 구심점을 못 찾고 질이 멸렬. 리더가 뛰어날수록 그 공백도 크고 게다가 후계자는 새파랗게 젊고 이거 뭐 딱 집단 와해의 각이죠. 이종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명을 후계자로 받긴 했지만 한동안 골방에 틀어박혀 펑펑 울기만 합니다. 이때 장승업이라는 신화가 다가와서 이제 울고 있는 이종욱을 위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효도는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친의 유업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진데 이렇게 울고만 계시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들은 이종욱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숙부가 있었어요. 이 숙부하고 권력투쟁이 나는데 그것도 다 이겨내고 차단을 한 다음에 확실하게 대권을 잡습니다. 하지만 주전충의 군세는 여전히 이종욱 쪽에 주요 거점을 포위하고 맹공세를 퍼붓고 있는 그러한 와중이었죠. 위기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거의 그 노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건데 이 주전충에게 아버지 이구경이 세상을 떴다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에 껄껄 웃는 주전충 저쪽 세력도 내가 이제 홀라당 먹겠구만 하늘이 나를 도와도 너무 돕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종욱은 이 핀치 상황에서 되려 상대는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듣고 희희낙낙하고 있을 터 방심한 상대를 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법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상대적 열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가해버립니다. 상대가 위축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주전충 군대는 갑자기 이종욱이 강습을 가하니까 황당하게 또 여기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종욱 부대가 미친듯이 밀어붙이는데 주전충 부대가 연전연패해요. 백향 전투라는 데서는 전사자만 무려 2만 명을 내는 대참패를 당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주전충 이렇게 후량을 한 번 혼쭐 낸 이종욱은 또 하나의 숙적이죠. 유인공 부자 이쪽으로 말머리를 돌리는데요. 엄청난 추진력 당시 유인공 쪽 가문도 만만치 않게 내부 상황이 아사리판이었습니다. 절도사 유인공에게는 나씨라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나씨가 엄청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해서 유인공의 아들이 유수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나씨한테 마구 들이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해서 유인공이 대노해가지고 아들 유수광을 마구 두들겨 패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원망을 품게 된 유수광은 자기 휘하 수하들을 거느리고 기습적으로 정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체포, 구금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절도사다 이렇게 선포해버리죠. 이게 907년 일이니까요. 발의 대인선이 직위한 대략 906년 정도 그 즈음 78년 이때 진짜 천하가 여기저기 대난리 아수라장이었다 해서 유수광의 폐륜을 목격한 유수광의 형 유수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너 수광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수광하고 한판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이 져요. 그래서 이 형이 동생에게 참사를 당합니다. 이제 유수광이 대권을 잡죠. 그리고 이종욱 주전충 군세가 한창 치고받는 와중에 스스로 자기가 연나라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지금 이게 정신없잖아요. 이 아수라장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5대 10국 시대인 거죠. 유수광이 일단 제 위에 올랐는데 당연히 이 꼬락선이를 이종욱이 달가워할 리가 없죠. 아버지 원수 가문인데 황제랍시고 폼을 잡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유수광을 방심하게 할 명목으로 사신본에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가식도 떨었지만 곧 이종욱은 유수광에게로 칼끝을 돌리죠. 이종욱의 괴력을 알고 있는 유수광은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바로 주전충한테 SOS를 칩니다. 근데 이때에는 또 당시 주전충 내 집안도 이쪽 집안 못지않은 막장 중에 막장이었습니다. 유시 집안의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노려가지고 아사리판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 주전충은 거꾸로 이 아들 중에 주문이라고 있었어요. 주전충 아들이 양자인데 이 양아들 주문에 당연히 부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전충의 며느리 아닙니까? 자기 며느리한테 이 주전충이 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구 들이대가지고 이 둘이 주구장창 정을 통해요. 아들 주문은 이걸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거죠. 이렇게 며느리하고 신나게 주야장천 사통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던 와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수광한테 그런 때 이제 헬프 사인이 온 거죠. 근데 이제 헬프 사인까지 오니까 주전충도 야 이거 이종욱 저거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며느리랑 잠시 이별하고 대군을 휘몰아 본인 말로는 뭐 수십만이다 호원을 하면서 이종욱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종욱이 맞설어 나오는데 당연히 병력 숫자는 주전충이 훨씬 많았죠. 근데 이 대결에서 이종욱의 아버지 이극 용도 패퇴시켰던 백전도장 주전충이었지만 여기서 이종욱한테 대패를 합니다. 처참하게 오죽하면 야밤에 이종욱 군을 피해서 도주를 하게 되는데 완전히 개털돼가지고 주변에 병사도 별로 없이 허동지둥 튀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 농사짓던 농부들까지 주전충과 그 부하들을 처죽이겠다고 꽃괭이 낫 이런거 치켜들고 쫓아오는 그런 대구력까지 당합니다. 이 일로 주전충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 돌아와서 몸져 누워요. 이렇게 주전충을 박살낸 이종욱은 느긋하게 이제 유수광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유수광은 이제 믿을 거는 거란 야유라보기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도움을 청하지만 아보기는 넌 뭐냐 이렇게 무시를 하죠. 결국 유수광은 자기 도성을 버리고 이종욱을 피해서 도주를 하는데 그 집골에서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부인시켜서 농가에 가서 밥 좀 얻어오시오라고 보냈다가 이제 결국 붙들려가지고 이종욱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끌려온 유수광을 보고 이종욱은 한마디 하죠. 아니 연나라 황제께서 손님이 이렇게 왔는데 어찌 주인이 자리를 피하신단 말이오. 이렇게 농담을 한번 던지고 처형을 해버립니다. 일단 복수 하나는 완성했죠. 그리고 몸져 누운 주전충은 912년에 아 나 이제 더 이상 오래 못 가겠다 해가지고 자신의 사랑 이 주우문 부인도 있으니 이 주우문에게 후계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주전충의 다른 아들 주우규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서자인데 내 그렇게 되는 꼴은 못 보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주전충과 주우문을 급습 둘을 저세상으로 보내버리고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해치우고 해서 이 사람이고 후량이 제2대 황제가 이렇게 되게 된 거죠. 실로 대막장이다. 근데 이 주우규도 1년도 못 갑니다. 1년도 못 돼서 원상선이란 장수에 의해 축출 척살되고 주전충의 또 다른 아들 주우정 이런 사람이 새로 황제로 옹립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후량은 주우정으로 일단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이렇게 셋이 된 거죠. 해서 이제 이 주우정하고 이존욱하고 또 붙게 되는데 이거 뭐 상대가 안 되죠. 연전연패합니다. 땅도 계속 뺏기고 그러다가 결국 이존욱의 총공격을 받고 수도까지 이존욱군이 밀려들죠.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든 주우정은 자신의 근위장교를 불러서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죠. 나를 베거라. 결국 근위장교는 그 명을 충실히 수행한 후 자신도 죽은 황제의 뒤를 따라 스스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후량은 이렇게 3대 16년 만에 멸망하고 마합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복수마저 달성한 이존욱 남건 이제 이 둘이죠. 거란 최고의 영웅 야율 아보기와 이존욱 이 둘의 건곤일척 대승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존욱이 장수로서의 능력이 워낙 역대급 이어서 사실 이때 야율 아보기를 이존욱이 밀어버렸다면 그냥 나중에 바래가 안 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전에 이존욱이 후량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일 때 야율 아보기가 둘이 신나게 싸우니까 이존욱이 뒤를 한번 칩니다. 그런데 이때 거란 내부에서 이 뒤치기를 극렬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야율 아보기 부인 순률 씨 순률 씨가 대단한 사람인 게 군사 외교에서 적극적으로 계책을 내고 국사 전반의 영향력이 굉장했어요. 나중 야율 아보기 사후 에는 본인이 섭정까지 하면서 정권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여걸이죠. 이렇게 부인들 파워가 막강한 게 유목 정권 에서의 특유의 모습이 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보면 한나라 고조 유방 하고 흉노 대영웅 목돌 선우 이 둘이 대승부를 벌일 때 한고조 가 완전히 목돌 한테 포위돼 가지고 거의 저세상 갈 수 있는 절체정 미용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유방의 참모 진에서 로비를 했던 게 바로 목돌 부인 쪽에 로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한나라 쪽으로 밀고 내려 오시면 그래서 거기를 목돌 선우 께서 차지를 하신 다면 한나라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선우께서 한나라 미인들을 보시게 되고 품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엄청난 보물을 바리바리 갖다 받쳐서 이 말을 들은 목돌 부인이 식겁해 남편에게 더이상 싸우지 말고 포위를 풀어라 해서 살아들을 했었다. 이런 일화가 얘기가 전해지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에서 이거의 진위를 떠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유목 리더 부인들의 발언권이 엄청 세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결혼을 정치로 한 거고 여타 유력 부족의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는 거니까 부인이라는 건 그 부인만이 아니라 그 뒤에 막강한 처가 부족 전체 세력이 있다는 거 근데 이때 그 술률시에 말리면서 했던 말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듣자하니 지금 싸우려 하시는 그 이존욱이란 작자는 그 군사적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 가히 천하에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괜히 들이댔다가 패하면 나중 그 후에는 어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존욱의 별명 천하 막적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 최강 이 별명이 여기서 나온 거죠 당시 세상에서 이존욱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적국의 황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 대략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보긴 여기서 술률시의 조언을 듣지 않고 기회는 찬스인데 왜 안 간단 말인가 저 둘이 싸우느라 정신 없어질 때 뒤통수 쳐야지 이러면서 이제 밀고 가요 이존욱한테 당대 최강 군대 중 하나였던 야유라보기부대가 밀려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잘나가던 이존욱 부대원들도 상당히 긴장을 했다고 해요 한창 후량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있던 이존욱은 이 급박한 소식을 듣고 백을 하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거란 부대는 한 번 이존욱 부하를 밀어낸 그 지역에 대해서 미친 듯이 약탈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가 집중이 되지 않고 좀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존욱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회군 이 거란 군대에게 반격을 가합니다 생각보다 빠른 반격에 재물 약탈이 눈이 뒤집혀 다소 정리가 어순했던 거란군은 여기서 일단 한 번 집니다 이존욱한테 물론 추스르고 다시 반격을 하려 했으나 이때 또 기상악화가 옵니다 눈이 마리 내려가지고 거란 말들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아보기는 이존욱 공격을 포기하고 다시 자기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아보기가 했던 말이 아직 하늘이 나에게 여기까지 허락하진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했다고 하죠 반면에 막아낸 이존욱도 아보기에 대해 아보기의 통솔력 이런거에 굉장히 감탄하고 리스펙 했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공유했던 시대의 두 걸물이었던 거죠 사실 거란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중국 안쪽으로 더 쑥 들어오는 연운 16조성 등 차지하고 그게 이제 당시의 강함에 비해서는 좀 뒤로 늦춰진 건데 그게 사실 이 천하막적 이존욱이라는 원인이 매우 컸던 거죠 이존욱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먼저 나무로 쑥 찌르고 밀고 들어왔을 것이다 여하튼 이렇게 아보기의 야욕도 좌절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그 아버지의 이 원수 두 쪽은 어 처결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처결까지는 아니고 격퇴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너무 젊은 나이에 맞은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 산바리 샌드위치 이 역경을 딛고 여기 여기 없애고 여긴 격퇴 거의 최강급 세력으로 우뚝 솟은 이존욱 이존욱 이었죠 이 후량을 완전히 없애버린 이후 화북지방을 거의 손에 놓고요 당대 중국당에선 거의 최고 세력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5년 동안 거침없이 천하를 휘저었던 천하막적 이존욱 결국 923년 스스로 황제자리에 오르죠 이존욱의 나라가 우리가 역사서에서 봤던 후당 이란 나라죠 나중엔 전촉이라고 사천지방 삼국제 총나라지방 있잖아요 그쪽 나라까지 밀어버려요 이 기스로 나가면 거의 천하통일도 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마구 급변하지 않습니까 주목되는 건 발해 대인선의 외교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대인선은 이렇게 이렇게 통결했잖아요 후량하고 거란하고 주전충한테는 은그릇 선물도 받아오고 또 거란 쪽에도 통결했고 얘는 처음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천하 최강이 돼가지고 선물 받아왔던 후량도 날려버리고 거란의 공습도 폐퇴시키고 앞서도 살펴봤지만 대인선의 외교가 상당히 발이 빠르지 않았습니까 발이 빠르다는 거는 이쪽 판세 돌아가는 정보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제 돌아가는 판세가 난데없이 솟구치는 이 젊은 친구 얘가 이제 너무 센 거죠 그래서 대인선이 후량 없어지고 후당 시대가 오니까 바로 또 여기에 잽싸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 여기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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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건데 문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양쪽 동시통교가 가능 했거든요 후량하고도 손잡고 거란하고도 손잡고 이게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 둘하고 동시에 손잡기가 애매하죠 왜냐면 이존욱의 아버지가 줬던 복수의 화살 셋 중에 두 번째 화살이 뭡니까 바로 거란 야율 아버기의 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하고 동시에 손잡기는 어려운 양자태일적 상황이 이제 돼버리고 만 거죠 해서 당시 바래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거다 정황이 우리가 이런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백 스토리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 접근을 하니까 이해 깊이가 아주 얇고 겉 껍데기 얘기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쌍방 원수 둘이 남은 상황 예전처럼 이쪽도 손잡고 이쪽도 손잡고 이렇게는 이제 좀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바래 딜레마 다 물론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답은 O 아니면 X야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사고를 경직되게 하지 말고 이 둘이 원수야 근데 그렇다고 꼭 둘 중에 하나랑만 손잡아야 된다 태기를 해야 된다 라는 법칙이 어디 있는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하면서 캐스팅보트 노릇 살살살살 실리 빼먹겠다 이 사이에서 뭐 이런 전략도 있긴 있죠 사실 이건 뭐 고차원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인데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니면 캐스팅보트냐 외교적으로 그럼 발의 왕 대인서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일단 거란조하고는 사이가 끊어지고 이존욱이 후당하고 통교를 합니다 923년 후당을 권국하고 황제에 오른 이존욱 같은 해 후량은 멸망 기존에 후량하고 통교했었던 대인서는 여기서 또 발빠르게 바로 그 다음에 정월 924년에 후당에 왕자를 사신으로 보냅니다 이러므로서 서로 싸우기까지 했던 이존욱과 아보기 이 숙적 중에 이존욱을 선택한 거니까 아보기하고의 사이는 좋아지기가 어렵겠죠 그럼 이 대인선의 선택이 과연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일단 왕자분은 924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존욱 기세가 너무 좋았죠 그 강한 거란의 퍼스트 레이디가 남편한테 천하 최강 이존욱 왜 싸우려고 그러냐 라고 했었을 정도니까 예전에 이쪽으로 튼 건 나름 합리적 선택 당시로서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오늘 옳았던 게 바로 내일 되자마자 틀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이게 좀 주식투자 같은 거랑 비슷한 건데 내가 어떤 회사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살 때는 그 회사가 잘 나가니까 샀겠죠 근데 주식투자 실패하는 거 보면 한때 잘 나갔던 회사가 난데없이 고꾸라지니까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외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투자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해야 하듯 외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통은 현재의 함몰 돼서 미래를 잘 못 보죠 현재는 미래의 함정이다 그럼 과연 대인선의 이 잽싼 이준욱에게로 손을 내민 이 선택은 어떤 후폭풍을 불러오는가 근데 그걸 얘기하기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 이라는 관점을 드리는 건 좀 옳지 않다 라는 시선도 있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점은 이 둘 중에서 얘를 골랐다 이런 식의 프레임인데 그게 아니고 당시 바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란하고 완전히 손잡는 건 어차피 불가능했기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해요 그런 건 왜 그러냐 일단 아직 후량이 망하기 전인 918년 비록 그때 바래가 거란하고 통교하고 화해 제스처 취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거란과 바래는 비슷한 접경적인 라이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거나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 관계였다는 거죠 근원적으로 좋을 수가 없는 사이였다 거란과 바래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좀 더 이전부터 살펴보면 이게 원래 남쪽의 당나라가 강성할 때는 서로가 사이가 좋았다기보단 나쁘기가 좀 힘들었죠 우리를 넘보는 강한 상대가 아래에 있는데 동네 이웃끼리 치고 받는 게 바보짓인 건 모두가 아는 거고 당 잘나갈 땐 고구려도 쳐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걸 모를 리 없는 거고 문제는 당이 말년 힘이 빠졌을 때 이죠 그러니까 당의 몰락 이전과 후 이거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는 거고 또 이 야율 아보기의 등장 이전과 이후도 상당히 판도가 다릅니다 아보기라는 강력한 리더가 없었으면 또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격동기 외교가 이래서 힘든 건데 황소의 난이 884년에 끝나잖아요 끝나지만 당은 이미 막장 이런 시기가 오니 거란도 으쌰 기회는 찬스 해가지고 당 변방을 막 밀고 들어가죠 당연한 움직임이죠 근데 이때 당의 구원자로 나선 사람들이 바로 말씀드렸던 뭐 유인공 도관용 이극용 이극용 이종욱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죠 해서 이들과 거란이 붙는데 다만 그때 거란은 총 리더는 야율 아보기가 아니었죠 근데 이때 거란이 이들한테 저여 밀립니다 근데 아보기가 이제 왜 뜨게 되냐면 그 신진 추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보기가 전임 리더가 밀렸던 이들 특히 유인공 군대와 붙어서 그 부대를 아주 연전연파 하거든요 그야말로 떠오르는 뉴 세대교체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전 거란인들에게 이를 통해 야율 아보기가 거란 내 패권을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907년 대가한 즉 거란의 총 리더가 되는데 근데 아보기가 대단한 거는 오히려 이 이후의 모습이에요 유목집단이 약할 때는 왜 약합니까 하나로 잘 안 모여서 약한 거잖아요 지네들끼리 치고 박으니까 근데 이 아보기의 경우는 바로 이런 내부 정리를 해내는데 아보기한테도 반란이 뭐 무지하게 일어나거든요 요사의 아보기 내용 그 초반 넘어서 초중반부 좀 넘어가면서 나오는 게 주구장창 누가 들고 일어났다 또 누가 모반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염없이 아보기 동생들까지도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을 정도로 극심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릴레이로 들고 일어나요 결국 나중에는 참다 참다 반역도당 300여 명 반역자 무리를 결국 처형하긴 하는데 이런 말을 남기면서 처단해요 아보기 짐이라고 어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키겠는가 다만 다만 짐을 배반한 정도라면 그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이 반역도 무리들은 온갖 부도덕한 짓을 행하고 여러 사람을 헤쳐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 예전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말이 있어 그들이 그걸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죄 걸어다니니 건국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저들을 죽이노라 그러니까 나를 배신하는 것까지는 내 참아주었다 그동안 참아주겠다 그렇지만 냅두니까 얘네들의 행패에 백성들 삶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내 처단하는 것이다 아보기는 이렇게 내부 정치 수습과 아울러 자기 나름의 외교 전략도 핍니다 915년에 어디로 사신을 보내서 통교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궁예 한테 보냅니다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해요 나중에 왕건 고려하고도 하는데 근데 이런 거 자체가 벌써 심상치가 않죠 발해 아래쪽에 떠오르는 세력과 긴밀히 통교를 시도하는 게 이거 자체가 이미 발해를 이전부터 오랫동안 노려왔던 그 복심 그것이 드러나는 일면이 아니냐 실제로 이들이 통교했던 918년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919년에 아보기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하나 취합니다 919년 1월에 갑자기 아보기가 사냥을 나가서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요 요즘에 심상치가 않은데 그리고 바로 다음달 2월에 요양 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대략 한 이쯤 돼요 지금의 라우양 지금의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이게 바래와 거란의 접경지역쯤이 아니었겠는가 접경 내지는 상호간 경계가 좀 애매한 시점 아보기가 919년 2월에 여기에 상당한 병력을 보내서 원래 있던 옛성을 점거하고 그 성을 보수해서 튼튼하게 새로 개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휘하 거란 장수를 방어 담당관으로 임명해 버리죠 참고로 요양이라는 곳은 비교적 최근 일부 학자분들께서 고구려 수도가 우린 대동강 옆에 있는 여기 평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고구려 수도 평양의 진짜 위치가 바로 요동지역에 있는 요양이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다 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최근 또 댓글로 이 테마를 한번 파헤쳐달라는 말씀도 있으셔서요 언제 한번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그런 장소예요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저는 가급적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얘기를 잘 안하죠 하게 되면 다큐멘터리 식으로 각자의 견해 근거를 추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무턱대고 욕부터 마구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할지 말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양쪽 의견의 각각의 입장 근거를 다큐멘터리 식으로 추적하는 것일 뿐인데 그걸 왜 무작정 보자마자 욕부터 던지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치우쳐서 하질 않는데 여하튼 이쪽에다가 거란이 방어성을 하나 구축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냐고 하면 해당 건설된 성에 한족과 바래의 사람들을 그곳에 옮겨 살게 했다 사서에 이렇게 나와요 바래의 사람들을 자신이 성을 구축한 지역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거죠 당시 만주 외동 지역 사람들 대부분 부족 형태로 살고 있었을 거고 이 부족 저 부족 바래 세력권 부족 아보기 세력권 부족 이렇게 있는 건데 어떤 특정 부족을 바래 영향권에서 빼내와서 아보기 자신 쪽으로 빨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바래 쪽에 방어 거점을 하나 단단히 구축한 이후에 거란이 위치가 동으로 온 바래 서로 더 가면 몽골 쪽 계열 부족들 그쪽 이렇게 바래 쪽 방어를 다지고 나서 여기를 안정화시킨 약 6-7개월 후에 몽골 쪽 오고뿌라는 부족을 정벌하러 떠납니다 동을 막고 서로 간 거죠 이 전에 918년 일시 화의를 바래랑 맺은 것도 이 서쪽 정벌을 도모하기 위한 아보기 밑그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쪽 부족들을 토벌함과 아울러 좀 있다가 그 남쪽이 이조녹하고도 투닥투닥 하죠 지역적인 전투 등에서 일진일퇴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보기가 바래와 잠시 손잡은 건 이런 여타 다른 세력들하고 붙어야 하기 때문에 등 뒤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었을 뿐 외교전략적으로 진짜로 바래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 라는 거죠 특히 특정 부족을 바래로부터 빼와서 자기 쪽으로 돌린 거는 바래 입장에선 좌시할 수만은 없는 일이 없을 수 있죠 나보기가 나보기가 이쪽은 어느정도 정리했는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 이조녹 요사에 보면 한때 이조녹을 포위까지 했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조녹 부하의 활약으로 그걸 뚫고 살아나가죠 그리고 이조녹은 거란과의 대결 이후에 후당 황제 등극 이게 923년 이렇게 되니까 문제의 924년 바래의 대인선이 거란에 대해 칼을 빼듭니다 924년 5월 바래는 드디어 거란에 대해 공격을 하기 시작한거죠 요조라는 지역을 강습해서 거기에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자사 장수실 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바래가 사로잡아서 이 인물을 척살해 버립니다 요사 바래가 요주자사 장수실을 죽이고 다수의 백성들을 잡아갔다 거란이 접경지역에 성을 쌓고 바래 주민들을 빨아들인게 919년 그것에 대한 보복인지 어떤건지 5년 뒤 924년에 바래가 거란 고위지역 담당관을 참살하고 그 지역에 숱한 백성들을 붙들어갔다 한 방씩 주고받은건데 전체적으로 바래의 대인선이 굉장히 여러 대세적 외교의 흐름 대처를 재깍재깍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이것도 아보기 이조녹이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 923년에 이조녹이 절정기 황제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에 924년 1월에 왕자 대우모라는 사람을 보내서 통교하고 거란을 친 5월에는 더 다지기 위함인지 한 번 더 왕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한 번 통교합니다 대인선은 이 둘이 싸우는 사이니까 내가 지금 거란을 후려쳐도 거란이 나한테 힘을 집중하지 못할 것이다 여차하면 샌드위치 협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상황만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딱히 틀릴 건 없거든요 틀리긴 커녕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천하막적 엄청 강한 이조녹 그가 거란하고 사이 안 좋아 그럼 저 강한 사람하고 손잡고 함께 협력하면 눈앞에 가시같은 거란 쌍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저거 멸망시키고 엄청난 영역과 부족들 내가 먹을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존욱이 황제가 되고 한창 잘나가는 지금이야말로 기회는 찬스다 공격 거란 충분히 합리적이고 해볼 만한 전략적 판단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이조녹만 하던대로 계속 뻗어나가 줬으면 이 둘 사이가 안좋으니까 발해가 망할 일도 없이 오히려 이 둘이 샌드위치로 거란을 집어먹는 거 불가능하기만 한 일은 아니었죠 그럼 이제 발해 대인서는 이조녹 등등 이런 여러 상황 판단 그거에 근거해서 과감히 거란에게 칼을 휘둘러 한번 배웠는데 그럼 이조녹은 이때부터 어떻게 행동을 해나가느냐 근데 참 인생사가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오답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 참 안타깝게도 이 이조녹이 굉장히 상황이 묘하게 변해갑니다 이조녹이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애초에 이조녹 캠프 내에서도 이 황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특히 장승업 이라는 이조녹 캠프 내에 거의 최고 신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애초에 이조녹이 아버지가 화살 세게 주고 돌아가셨을 때 한동안 정신을 잃고 펑펑 울기만 했잖아요 그때 이조녹을 위로하며 아이 달래듯이 일으켜 세워 이조녹이 자신의 놀라운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내조를 해준 게 바로 장승업 이었던 거죠 이후 한동안 장승업과 이조녹은 그야말로 영혼의 콤비로서 밖에 나가서 전장에서 휘잡고 다니는 건 이조녹 안살림 챙기는 건 장승업 이렇게 황금분할 콤비로 막강한 세력을 일거웠단 말이죠 근데 이들의 사이가 이조녹의 황제 등극 의도 가지고 그러는 거를 계기로 완전히 틀어집니다 장승업 같은 경우는 망했던 구당나라 황실의 부활 그게 목표였던 사람이죠 당의 충신 근데 그 성심을 바쳤던 이조녹이 지가 황제가 되겠다고 하니까 결국 장승업은 일로 드러눕고 사이가 완전 틀어지죠 이때부터 이조녹 인생이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하는데 특히 장승업이 이조녹이 성격이 워낙 특이 했어서 그거를 좀 컨트롤 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거든요 이전부터 이전부터 이조녹이 폭주에 안방 마님 브레이크를 걸던게 장승업 이었던지라 대왕께서는 계속 이기기만 하시다 보니 적을 가볍게 여기시고 늘 빨리 이기시려고만 하십니다 늘 주의하시옵소서 보통 실패가 그 빨리 이겨버리려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다가 오는게 실패잖아요 한 번은 이조녹이 술을 먹고 꽐라가 돼서 이 기분파여가지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봐 쟤들 선물 팍팍 줘 폼을 잡습니다 근데 옆에서 장승업이 시키니까 선물을 주긴 주는데 이조녹 볼 땐 너무 좀스럽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더 주시오 하니까 장승업이 못 줍니다 지금 저들에게 준 재물은 저 장승업의 개인 재산에서 가져온 재물입니다 그렇다고 국고에 있는 건 우리 군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그걸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꽐라댄 이조녹이 엄청나게 화를 내죠 화를 내니까 장승업은 이 노부는 제 자식들을 위해서도 따로 재산을 챙겨놓질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왕의 폐업을 위해서만 분골 쇄신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물을 낭비해 창고가 텅텅 비게 되면 어떤 천하 백성들이 우리를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무슨 장수의 지략 전술 이런 걸로 한다고 소설로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죠 굴량 창칼 화살 갑옷 이런 거 어떻게 만들 거야 여기서 훨씬 나이가 많은 장승업을 이종욱이 온갖 모욕을 줘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가 못한 사람인 거죠 굉장히 치욕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종욱 어머니가 이종욱을 불러가지고 장승업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타이르기도 합니다 장승업한테 이종욱 어머니가 제가 이 아이의 볼기를 때려 가르쳤으니 부디 귀공께서 노여움을 푸시오 이렇게 해서 얼레벌레 둘 사이가 수습됐던 그런 일화도 있어요 이종욱이 굉장히 위트위트한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종욱 세력이 안살림을 떠맡으며 장승업이 성심껏 일한 건 당황실의 부활 이것 때문이었는데 이종욱이 지가 황제가 되겠다고 하니까 결국 장승업은 드러눕고 얼마 안 있다 세상을 뜹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지게 된 이종욱 훌륭한 리더의 절대적 전제조건 쓴소리 해주는 부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없는 명구는 없어요 인류 역사상 결국 이후에 이종욱은 또 연극에 미쳐가지고 흥청망청 또 이종욱 옆에 있던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종욱 부인이 유씨라고 있었는데 연극배우 출신이었습니다 이종욱이 하도 연극을 좋아해가지고 미모는 엄청났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유씨는 어릴 때 나름 비극적인 성장과정을 거치는데 원건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그경 이종욱 집안 이종욱이 황제되기 전에는 지금까지 진왕이었거든요 그 집안 진나라의 군인입니다 원건풍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전란 난리 속에서 그 어린 유씨를 무턱대고 붙들어가지고 유씨가 그 원건풍 밑에서 오만 고생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연극을 하고 이종욱 눈에 띄어 황후까지 된 거죠 근데 유씨가 황후가 되고 나서 굉장히 폐륜스런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별로 믿는 사람도 없었지만 자기 신분이 엄청 귀했었다고 막 평소에 허세를 떨고 다녔거든요 유씨가 근데 그 전란 속에 붙들려갔던 거니까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이때 시중 저작거리에 내가 유황후의 아버지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한 노숙자 노부가 나타나게 된 거죠 평소 장난기 넘치던 이종욱은 사람들을 시켜 그 노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유씨를 잡아갔었던 그 원건풍도 불러와서 삼자대지를 시켜요 이 그 노부는 유씨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 따라 드디어 너를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이종욱은 원건풍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저 노부가 하는 말이 맞는 것이냐 이에 원건풍은 이렇게 답합니다 실제 처음 제가 황후를 배웠을 때 그 옆에 누런 수염을 한 한 노부가 황후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누런 수염 노부가 지금 눈앞에 저희가 맞습니다 평소에 내가 전란 때문에 끌려가서 그렇지 원래는 귀한 집 가문이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던 유씨는 길거리 노숙자 노부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상황을 갑자기 맞게 된 건데 그런데 여기서 유씨는 쇼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건풍과 노부의 이 얘기를 듣자 바로 무엇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나의 부친은 전란 와중에 해를 당해 돌아가셨고 내 그런 부친 시신 옆에서 목 놓아 울었던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누런 수염 너는 대체 어디서 나타난 작자이기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망발을 짓거리는 것이냐 내 이놈의 망발을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구나 이러더니 근처 병사들을 시켜서 이 노부를 끌고 나가 엄청나게 심한 메타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노부는 초죽음이 되어서 궁 밖으로 내팽개쳐지죠 이 유씨성을 가졌다는 그 노부는 이후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깊이 쉬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씨가 폐륜도 폐륜인데 부정축제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궁궐에서 써야 하는 국내 물품을 밖에다 그냥 무턱대고 내다 팔아서 무차별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합니다 남편 이종욱도 씀씀이가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서 나중에는 나라가 병사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에까지 이릅니다 기본적인 군량 관리조차 제대로 안 된 거죠 병사들이 이런 지경에 처하니까 한 신뢰가 황우 유씨한테 지금 병사들 상황이 이리 곤곤한데 갖고 계신 재물을 군 병사들에게 좀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씨가 하는 말이 지금 궁안에는 재산이 없어 굳이 있다면 이 화장대 하나와 은대야 세 개가 있으니 이거라도 병사들에게 좀 나눠주시오 활려드는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장난하나 결국 병사들의 분노는 수그러들 리가 없고 이래가지고 이종욱의 군사들은 우리는 황제를 위해 그동안 죽을 고생을 다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이러면서 이종욱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또 이종욱이 군 장수들에 대한 감찰을 환관하게 시키는 그런 제도를 되살려서 중간 관리자급 장수들도 이종욱에게 싹 등을 돌리게 된 점도 있었는데요 여튼 이들의 이 반란이 점점 세력이 불어나서 나중엔 수습이 안 되는 지경이 돼요 그래서 이종욱은 아버지 이그경의 또 다른 양아들이 있었어요 이사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반란 좀 진압하라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병사들에게 이미 완전히 신임을 잃었던 이종욱이어서 이사원 휘하 장수 및 병사들도 이종욱을 위해 싸우는 것을 거부하게 이릅니다 결국 출정한 이사원은 이종욱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자신도 이종욱에 대한 반기를 들게 되고 되려 이종욱을 몰아내기 위해 낙양으로 역진군을 해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종욱은 비로소 스스로 출정해서 난리를 정리하려 하지만 이때 이종욱의 근위 병단에서 긴급 전격 정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습적으로 궁궐에 밀고 들어와 준비 안된 이종욱을 급습하죠 이 갑작스러운 정변의 이종욱은 수하 10여 명을 거느리고 대적을 하려 했지만 정변군이 쏴 날린 화살에 맞고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때 화살을 맞고 궁궐 구석으로 정변군을 피해 도주를 해 갔는데 거기서 황우 유씨 어디 있는가 황우를 불러오라 그리고 내게 우유를 한 잔 좀 다오 이렇게 유씨와 우유를 찾았다고 해요 뭐 사타족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부름과 요청을 들은 유씨는 이미 남편이 끝장났다고 보고 우유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러더니만 바로 숨겨놓은 자기 진짜 재물을 최대한 챙겨가지고 남편을 내 팽개친 채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죠 그 외에도 이종욱이 아끼고 돈도 막 퍼졌던 배우들 노래 불러주던 사람들 이 사람들 부상당한 이종욱 거들떠도 안 보고 싸그리다 잽싸게 튀었죠 결국 한때 천하 최강으로까지 불렸던 이종욱은 이 정변군이 화살에 이렇게 세상을 뜨고 맙니다 유일하게 한 명의 배우가 이종욱이 생전을 그렇게 좋아했던 악기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었던 검, 갑옷 등을 이종욱이 시신과 함께 쌓아서 불로 화장을 해주게 됩니다 너무나도 엄청났던 너무나도 화려했던 그리고 그랬기에 또 누구보다 초라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었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엄청난 권력, 엄청난 부 이런 게 진정한 인간관계를 막는 장벽인 것 같기도 해요 권력이 있으면 그게 없어지는 순간 사라져버릴 그런 인간관계밖에는 못하게 되는 것인가 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리고 남편을 내팽개치고 도주를 한 유씨는 그 재물들을 들고 모 암자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비구니인 척 가장을 했는데 원래 연극배우였으니까 이게 또 정변한 병사들한테 들켜요 그래서 역시 남편 따라 비참한 최후를 맡게 됩니다 병사들 굶기면서까지 빼돌린 그 재물들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다고 하죠 이게 926년의 일입니다 황제가 된 게 923년이니까 불과 3년여 만에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완전히 고꾸라진 거죠 사람 팔자라는 게 그리고 이 이종욱이 홀라당 망한 926년이 바로 거란의 야율 아보기가 발해에 대해 회심의 인력을 가한 그 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물려있는 거예요 참 대인선 입장에서는 황당한 게 923년 아보기하고 사이 나쁜 이종욱 전성기 황제 등극 최강 이러니까 이제 아싸 잘 걸렸어 됐어 그래서 924년 1월 대인선 바로 이종욱한테 사신본의 통교 그리고 924년 5월에 거란에게 칼 빼들어 공격 거란 자사 참사라고 그 휘하 부족들 다 잡아감 그러니까 아보기가 924년에 바로 발해로 얻어맞고 반격을 못하잖아요 왜? 기존에 투닥거렸던 이종욱이 버티고 있으니까 특히 이종욱의 아버지가 줬던 두 번째 화살이 야율 아보기 목 아니었습니까? 복수의 화살 대인선도 천하막적이 뒤에서 더 사리고 있는데 거란이 우리한테 올인할 수 있겠어? 특히 이때는 거란 서쪽의 여러 부족들도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초창기 이종욱이 겪었던 이 그 산바리 샌드위치 이거랑 그 좀 비슷한 상황이기도 해요 아보기가 그러니까 역사의 톱니바퀴가 조금만 어긋났던 들 승자는 아보기가 아니라 대인선이 될지도 몰랐을 테죠 이 이종욱만 원래대로 천하막적이었다면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하막적에서 천하막장이 될 줄이야 이종욱이 세상을 뜰 때 나이도 많지도 않았어요 만 41세 오히려 아보기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960년 당시 그 이종욱이 41 아보기는 만 54세 훨씬 많죠 상식적으로 미래를 꿰뚫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면 이종욱은 뜨는 해 아보기는 지는 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죠 살아도 이종욱이 더 오래 살 거라 생각을 했을 테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종욱이 한 십몇 년 더 천하를 휘저어서 그의 꿈대로 최강자리를 먹었다면 과연 아보기가 발에 집중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대인선을 무조건 나름 잘 판단했으나 운이 없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옹호할 수만은 또 없지 않느냐 판단 미스인 건 맞다라는 관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종욱 청년 장수 아보기 부인 여걸 술률평도 벌벌던 천하 최강 이거는 피상적인 겉 껍데기 정보인 거고 속 안을 조금만 한꺼풀 벗겨보면 내치가 전혀 안 되는 전장에서만 효용 있는 인물 즉 황제로서의 그릇을 오래 버텨낼 수 없는 인물 일하는 정보도 얻으려면 얻을 수 있었는데 껍데기 정보만으로 너무 큰 결단을 내려버렸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 수박 겉핥기만 몇 번 낼름낼름 핥고 난 다 알았다 내가 아는 게 정답이다 껄껄 껍질을 버티는 학습을 안 하잖아요 우린 시험 문제 빨리 맞추는 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정보란 껍질 정보와 알맹이 정보가 있는 건데 과일만 껍질과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보도 과일과 같다 대인서는 이때 껍질 정보로만 판단을 내려갔던 게 아니냐 반면에 아보기는 이존욱이 세상을 뜬 게 926년 5월입니다 근데 아보기가 발해의 총공격을 감행한 게 926년 1월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껍질 정보, 이존욱이 표면적으로까지 완전히 몰락하고 나서 움직인 게 아니라 이미 그 전해 이전부터 이존욱이 망조가 들어간다는 속 알맹이 정보를 캐치하고 차곡차곡 미리부터 924년 대인선에게 한방 맞은 복수를 착착 준비를 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껍데기 정보와 알맹이 정보 보통 우리가 망하는 게 정보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껍데기 정보를 신뢰했다가 덜컥 망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내가 지금 들은 이 정보가 껍데기 정보냐 알맹이 정보냐 이걸 구분해내는 게 바로 지성이죠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껍데기 정보 아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껍데기 공부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세상엔 너무나 많이 흘러 넘친다 결국 이존욱의 망조를 찬찬히 바라보던 아보기는 어느 날 부하 제장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스런 군주 밝은 왕이란 만년에 겨우 한 번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행한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법칙을 따른 일일 터 천명은 나에게 모든 일을 하늘처럼 처리하게 해주었고 백성들 역시 나를 마음으로 따르고 있다 내가 창업한 이래 나는 모든 지역의 부모가 되었으니 더 이상 나라 내부에 무슨 근심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복잡한 유목부족 사회의 내부 정리를 이제 어느 정도 끝낸다 이런 자신감의 의미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두 가지 있다 성심을 다해 일해온 내 가까운 이들의 소망을 난 줘버릴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이 두 가지 과업을 이루기 위해 늦지 않게 어서 전쟁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자 이러고선 아보기가 주로 서쪽 여타 위험요소 경쟁요소가 될 수 있는 부족들을 924, 5년에 걸쳐 싹 정리를 합니다 이종욱이 개판치는 동안 아보기는 무섭게 착착 자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춧돌을 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여타 부족들을 싹 정리하는 925년 12월 연말 이렇게 두 번째 선언을 합니다 일찍이 내가 말한 두 가지 일 중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계에 한이 더 남아있지 않은가 바로 바레 대대로 이어져오던 원수 바레 그 한을 서륙하지 못했으니 어찌 편안히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가자 바레왕 대인선을 정벌하러 이런 아보기의 직접 코멘트를 보면 그 두 가지인데 사서에는 달랑 한두 줄로 나와 있지만 924년에 대인선이 거란을 한번 거하게 두들겨 팬 게 굉장히 나름 피해가 극심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관점이 있거든요 또 대대로 바레와 원수였다 이렇게 발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라는 바레가 잘나갈 때 대대로 원한을 졌다고 하니까 전성기 바레에게 굉장히 눌리고 핍박받던 명확히 사서에 남아있진 않지만 924년에 훨씬 이전에도 바레한테 한번 크게 짓밟힌 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924년 그거 말고도 보통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아보기의 강경 발언이 잘 설명이 안 되죠 해서 이 천둥과 같은 선원과 함께 925년 연말과 926년 연초에 걸쳐 혼신의 힘을 다한 강력한 바레의 원정군을 발족시킵니다 이후의 이야기 이제부터 펼쳐질 본격적인 아보기와 대인선의 필사적인 사투 전개 이건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직접 대결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죠 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추천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